여기,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 바이징으로 가요. 와, 너무 좋은데? 여기서 3일 동안 지내라고 숙소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이건 엘라롯이에요. 올림픽을 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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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이제 여기 웰리가마를 떠나서 웰리가마에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엘라라노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웰리가마에서 총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의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좋은 경험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나중에 또 그리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1분이고 총 3번의 버스를 타게 될 것 같은데 울리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타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 일찍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차! 이제 여기서 엘라 근처의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헬로! 하이! 기차와 banhary 공간 선생님이 아쉬워드 아, 시대 명곡에 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아, 빅빅,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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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아, 이제 맞이 나와주셨어. 아, 땡큐. 아, 이제, 여기 엘라에 도착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엘리가마에서 버스에다가 버스에서 만난 반델 형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엘라에 사시는데 엘라로 다음 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자기네 집에서 뭐 쉬게 해주겠다. 어, 저는 너무 감사해서 엘라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갑이 없어졌었잖아요. 그 사건땜에 일정을 좀 늦춰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언제 오냐 하니까 제가 오늘 간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자기가 마중 나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지금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거기다 저 지금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연락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도 엘라 터미널 앞에서 계속 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한데?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아, helt manually. 아, 내 손을 여긴 전혀 넣어. 아, 산아. 아오오, 안아요. 적icamente doesn't help. 저희 at night we decide for lunch. 아, 예, 예. we have to go here, right? 예. Because, Sir, you are coming this road night-time, night-time or-sorry. 아, 대박이다. We see that it shows that it's very dark. 아, 아. 아. So, you have a spice garden. 아, spice garden. If you like, you later you... 오, very nic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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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t's Janda. Janda. Yo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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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 네, 차에 빨간 나라지. 차에. 차에. 아, 네, 차에. 래스키랑. 차에. 네, 차에.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나의 집. 네, 고생하셨습니다. 동생. 더 나의 집. 되게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 하.. 근데 이 쇼핑몰로서 맞냐? 맞아 맞아 아주 좋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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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네 지금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사실 집으로 초대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보컬이 운영하는 숙소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기서 3일동안 지내라고 숙소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네 이 숙소가 무슨 호텔급이야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쓰는 방이고 이런 거실도 있고 또 있는데 이거는 뭐 주방도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아직 오픈은 아직 안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내어주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가격으로만 따져도 최소한 4만원? 4만원이 뭐야 한 5만원까지도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여기 자체에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면 엘라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이 정도로 진짜 대우를 받을지는 꿈에도 몰랐고 또 내일은 자기가 바이시클을 가져와서 저를 엘라랑 하프탈랄이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은 이제 자기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자고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인연인데 오늘 형님은 이제 바쁘셔가지고 오늘 이제 푹 쉰 다음에 내일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짐 좀 풀고 여기 한번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으아 으아 와 이거 끝인데 진짜 어렵나이다 뭐 왜 이렇게 푹 쉬어요? 와 끝이지 않았어 끝까지 한 번 1번 반국까지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2번 반국의 이름 하나로 인연이 이렇게 저한테 혐택으로 들어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D라 그랬는데 이제 알파벳 T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아 T다 나 오늘부터 T다 그랬어. 난 짜이 하겠다. T 얘기해도 짜이 얘기했더니만 그게 약간 개그코드가 와져가지고 엄청 많이 무지셔가지고 그때 저한테 이제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은하야 와라. 소청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저한테 엄청나게 좋은 숙소까지 내어주신 거 보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균형이라는 게 되게 엄청 신기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네. 아 이 특신함이 여기가 확실히 저 큰 데가 할 수 있겠다. 어 이제 젠타 형님 이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망고? 아 아보카도. 우와 대박이다. 아 예. 아 베리 나이스. 하하하하하. 디너. 라이프 라이프 위 바이. 아 예. 땡큐. 오토바이를 가져오셔가지고 오토바이로 투어를 시켜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오토바이로 엘라의 유명한 나이나치 브리즈를 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오케이. 땡큐. 아임 레디. promot화azzi. 예. 네. architecturenight. 네. Idol. grouped. 창의 단계를 apare는 안하지만 이 사이즈에 이를 알 수 있고 어떤 덥지에 있습니까? 아, 한숨 보면 이것이ysis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한국으로도 맛있어 아, 이, 이, 이이리! 이, 이, 이이리, 이이리. 이이리아이리. 이이리아이리 będę waktu? 이이리아이리아이리 방법은 아하! 예! 오와! 이런데 맛있게 해! 멋있다! 멋있다! 네! 한국어로? 좋다! 좋다! 멋있다! 멋있다! 좋다! 멋있다! 한국어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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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스! 아, 지금. 아이스! 노 티켓? 아, 툭툭! 아, 툭툭! 여기가 더 돈을 받는다. 아, 네. 2,000 루피스. 아, 2,000 루피스. 아, 2,000 루피스. 여기가 이제 나이나치 브릿지라고 해서 스리랑카 엘라 오면 유명한 곳인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젠타 형님 안 계셨으면 혼자 걸어서 오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냥 걸어왔으면 못 찾았겠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큰 트레인. 아, 차이나 트레인. 오, 좋네요. 와, 좋네요. 이 시에 이제 기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정차를 한대요. 귀엽다.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은 시간대랑 우리 툭툭이 이렇게 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 아보카? 아보카? 어? 어 예. 조금, 조금. chil? 침. 너무? 아보카도? 아보카도? 제가, 소울이 없지? 소울이 없지? 소울이 없지? 소울이 없지? 감사합니다 소울이 없지? 아, 안 돼 죄송합니다 아주 맛있다 아, 아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아, 일하시는 분 티 아, 위크 헬로우 아, men, girls, only people that's laughing I love it 아, I love it 아, very bad 아, very good lot of you You like married Sri Lanka lady? 아, no Sorry Only solo Oh, yeah 트레 Yeah My father and father Sorry 기름을 넣으셔야 된다고 해서 제 돈으로 다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은행값 정도는 제가 내야 될 것 같아서 슬리나카 기름값 이수냈는데 한번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다 한입사정으로 들어갔는데 2600나왔습니다 한입사정으로 들어갔는데 2600나왔습니다 싸네요, 확실히 싸네요 하필이 아, 여기 이제 아, 여기 이제 와아 와아 스님들이 사시는 집이고 스님들이 사시는 집이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여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엘라로드 여기에 아, 엘라로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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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엄청 멀리 있다 미 엘라로드 여기 아 아, 아주 좋네, 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다 부다 부다. 부다 부다. 3년이 다 끝났습니다. 3년이 다 끝났습니다. 3년이 다 끝났습니다. 3년이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동산을 끝났습니다. 4T. 아, 보리나무래요. 이게 그 유명한 보리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 이 사이, 이 사이. 이 사이, 이 사이. 이 사이.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보니까 라오스 어떤 것도 생긴다고. 산악도시에 느낌도 많이 나서 그게 어제 새벽에 추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 실런티네. 스멜. 스멜. 우와. 실런티를 만드는 팩토리래요. 그래서. 여기 가보자고 해서. 여의를 데리고 와주셨는데. 오자마자 냄새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티를 만들려면 이제 끓여야 되는 그런 거라고 되니까 여기가. 혹시 열기가 느껴지네요. 건물 자체에서. 네. 예스. 아, 예. 땡큐. 땡큐. 신기한ere. 위험한 것. 하늘 불 타고 있어요. 지금 끓이고 있는. 작업중이래요. 튀를. 아. 아, 이말이다. 땡큐. 대형 감아서 와. 이야. 이게 실런티인데. 아, 냄새는 안나는데? 아, 냄새는 안나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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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튜디 땡큐, 스튜디? 스튜디 오, 예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시올, 시올 시올 올림픽 오, 예 올림픽 예, 예, 아주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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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데려다주시고 나이나치 브릿지도 있는 시간대 맞춰서 도착할 수 있게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고 딱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고 잘 모르다보니까 시간대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그런것도 안찾아보고 젠타 형님 때문에 엘라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 남은 김에 내일 집 초대를 받아가지고 좀 맨손으로 가기 좀 죄송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 뭔가 비명품을 사가기는 제가 좀 아닌것 같아서 마트가 하나 있는데 마트로 가서 생활필수품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쓸만한 것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뭔가 저희 세대 때는 친구네 방문하거나 집들이 선물로 이제 휴지 같은거랑 세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식으로 휴지랑 세제, 커뮤니언제 같은거를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휴지랑 피부에 안맞을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큰게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해줘요 맞아요 bang 네. 오.